피부관리 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계셨어요? 임지예요. 제가 피부가 좀 지쳐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피부를 위한 특별 피부관리 데이 알차게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 저랑 같이 예뻐지실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겨울철에 저 같은 경우에 속당김이 온다 온다 하면 벌써 얼굴에 손이 자꾸만 가요. 그래서 좀 간지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게 바로 피부가 건조했을 때 생기는 저의 반응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주 알짜배기로 한번 준비해본 녀석이 있습니다. 짠! 어? 뭐야 뭐야? 좀 보기에도 벌써부터 좀 특이하죠. 두 개의 층이 나눠져 있는데요. 세럼과 크림이 한 병 안에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지금 이거 떠있는 부분이 이렇게 크림이에요. 오일이 떠있는 걸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크림이 떠있는 건 처음 보시죠. 이 병 하나로 토너, 세럼, 크림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특한 녀석입니다. 여기에는 PC 콜라겐이 들어있는 세럼인데요. 이 콜라겐이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하강 그래프를 띄게 되는 거죠. 이렇게 20대 중반부터 점점 사라지게 되는 빼앗기는 이 콜라겐은 사실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게 바로 피부예요. 그래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빼앗기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보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콜라겐과 관련된 제품을 찾게 됐고 충전을 해놓자, 바닥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초저분자, 아주 굉장히 작은 형태의 콜라겐으로 완전히 깊게 침투할 수 있게 저기 깊숙한 곳까지 잘 삐짓고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, 나도 생각하지도 마, 이렇게 정말 잘 쟁여두고 싶은 이 나의 콜라겐을 이 세럼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볼게요. 짠! 어? 제가 이 스포이드 형태의 세럼들 좋아하거든요. 이 스포이드 형태로 제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명한 층과 이 크림층이 섞일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열어서 마치 우유 같은 우유보단 조금 더 묽은데요. 묽은 형태의 세럼이에요. 여러분 크림이랑 섞였다고 하니까 조금 꾸덕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묽은 제형이고 그래서 얼굴에다가 발랐을 때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제형이 가볍다 보니까 피부 사이사이에 좀 가볍게 찡이 차오르는 그렇다고 가볍다고 해서 좀 그냥 날라가 버리는 휘발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좀 영양감이 꾹 채워지는 그런 느낌? 주름 사이사이에 니네들이 아주 잘 들어가가지고 좀 펴줄 것 같은 좀 이렇게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지방 공연 다닐 때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. 두터운 화장을 하고 세안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피곤해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리고 세안하자마자 이것을 제 얼굴에 뿌리고 같이 공연한 선생님들 얼굴에다도 뿌려봤는데 가벼우면은 금방 다시 땡기거든요, 여러분. 그리고 지금 방금 얼굴의 분장은 두껍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너무 리치한 제품을 바르면 좀 너무 무겁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아주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합친 토너, 세럼, 크림이 한 몸에 합쳐져 있어서 바로 이렇게 바로 흡수가 돼요.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저는 이렇게 한번 바르고 좀 흡수시킨 다음에 한 두 번, 세 번 정도 레이어드하면 훨씬 더! 제가 진짜 그걸 실감했다니까요, 여러분. 두꺼운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고영양이 아주 흡수가 높은 그런 좀 가벼운 아이들을 여러 번 흡수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한 방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정성을 들여서 여기를 지금 제가 제일 처음 발랐거든요. 얼굴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어요. 그럼 다시 한 사례로 콜라겐 말만 들어도 약간 탱탱한 느낌이 들잖아요. 요즘에는 뭐 다 먹는 콜라겐도 있고요, 여러분. 젤리 형태의 콜라겐도 있고요. 알약으로 이렇게 먹는 물로 삼키는 그런 형태의 콜라겐들도 있어요. 이것은 얼굴에 직접 바를 수 있는 바르는 형태의 피쉬 콜라겐. 나 이거 너무 근데 너무 좋아요. 향도 굉장히 산뜻하고요. 이 겨울에 레이어드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아주 이템이에요. 제가 보기에는. 초저분자 피쉬 콜라겐이 들어 있으니까 꾸준히 관리하면은 탱탱하고 볼륨 있는 피부를 오랫동안 여러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약간 쫀쫀하고 광채가 도는 피부로 금방 이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게끔 여러분의 피부가 탁 변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흡수를 시킨 다음에 화장을 하면은 정말 밀리지도 않고 속당김이 없게끔 굉장히 든든한 느낌으로 화장을 할 수가 있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화장실에다 놓고 세안 후에 직접 바로 1차로 바르시는 게 그때 가장 이 아이의 힘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화장실에다 놓고 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건조한 날씨에 옷만 입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지 말고 저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기초 케어를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?